네, 정말 그간 성실하게 참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2월 국회 때 민생입법이 7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교통 전문가로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었는데 농어촌 주민 이동권에 관한 법안도 내놓으셨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들어서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나 앞으로의 목표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꼭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책에 구현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금 이제 이동권 중요하죠. 생활의 일부이고 기본권의 하나니까. 그런데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도시는 수요가 많아서 지하철도 넣고 또 지하철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직원 거사라고 해서 무임수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의 경우에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실제 운행되는 버스도 줄고 교통수단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도 가기 어렵고 또 병원에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 가기도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하나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실제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공공교통수단 일환으로서 주민들이 삶의 일부로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 책임은 정부가 진다 이런 입장에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법이 이제 우리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의정생활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는 약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약자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환으로는 양국화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은 절출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절출생 문제도 극복해서 경제도 성장하고 복지도 제대로 쌍두받자로서 균형을 갖추는 이런 그런 국가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논란에 관해서 중심으로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